러디 액션 레디 액션 진성이 안 느끼기 완전히 그냥 그런 거 가르쳐 줄 거야 네 그렇게 할게 가르쳐 줄 거야 어디 있습니까? 어떻게 이렇게 했지? 아 좋아요 여긴 해 여긴 해 오늘 몇 회차죠? N 회차 첫 차량인데 폐허 먼저 와겠습니다 접속합니다 레디 액션 형 어떻게 들고 내려오지 나 한번 땡겨볼게 응? 한번 땡겨볼게 놓으면 안 된다 뾱뾱 오 하루 이거 100분만 하면 두근대 네 실컷 카메라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레디 액션 내려 야 돌려줘 진짜 죽여버리기 전 진짜 죽여버리기 전 네 한단히 놓고 갈게요 대기설이 됐네 컷 오케이 컷 오케이 괜찮아? 아 이거 온기야? 왜? 컷 컷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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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났네 레디 액션 레디 액션 너무 빨리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아 없어 야 여기 주머니 없다니까 나도 없다니까 진짜 야 어 저기 한 번만 가야돼 저기 좀 더 뛰어야 돼 아 아니라고 아 아 불미스러운 짓은 네가 보건실에서 한 거고 아 아 불미스러운 짓은 네가 보건실에서 한 거고 아 그다 레디 액션 빨리 고소해 너무 안타깝게 야 그래도 결승전까지 간 게 어딨냐 아 그리고 준비 열심히 했는데 아 이거 힘든 거 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런 말 하죠 내가 그러지 내가 그러지 어쩔지 아 뭔 사과를 해 그냥 저번 일이랑 퉁 치면 되잖아 뭐 저번 일이랑 퉁? 야 너는 그 말이 쉽냐? 아 왜 또 놀라서 물어? 자 컷 내가 병신으로 내가 병신으로 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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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읍다 이거 핫팩이냐? 아 아 아 들어오자 내려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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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할 수 없으면 눈앞에서 치워버려 목표만 남기고 고생용 문으로 봐서 나가야 돼 문으로 밑으로 나가버면 진짜로 나가버면 다시 들어와서 흰기가 뭔데? 아 아 아 레디 액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로 바라만 보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문제 아 컷 컷 자 오케이 자 네 레디 액션 왔냐고 너무 많이 치렀어 벌맛에 다 많이 치렀어 킨럴이요